딸기말랑이 딸기말랑이 너무 상큼하고 귀여워 딸기 딸기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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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딸기 계절? 어? 박세인이다 딸기말랑이 딸기말랑이 우와 딸기말랑이다 아 깜짝이야 그렇게 슥 들어오면 어떡해 놀랬잖아 아 오늘 놀랬다 놀랬다 웃기다 키키키키 오비키 짜증나 왜 이 딸기말랑이 부럽냐? 오 귀엽긴 하네 이 딸기말랑이 촉감도 엄청 좋아 재밌다고 야 한번 만져보자 무슨 소리? 거래하고 만져라? 그 전까진 절대 만질 수 없어 야 나도 말랑이 많거든? 그럼 저리 가 비키라고 오비키 어우 안 그래도 갈라 그랬어 딸기말랑이 좀 있다고 되게 잘난 척하네 근데 저 딸기말랑이 갖고 싶다 갖고 싶어 다 챙겼나? 귀여워 또 어? 여기가 어디지? 약간 익숙한데 혹시 천국? 맞아 여긴 천국이야 우와 천국! 저 또 1일 체험권에 당첨됐어요? 응? 오늘도 오게 됐지? 우와 신난다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무슨 급식 먹어요? 아니 오늘은 학교에 가지 않아 우와 학교 안 간다 예스! 그럼 오늘 뭐예요? 오늘은 말랑이 거래 우와! 천국에서 말랑이 거래라니 기분 최고다 어? 근데 저 말랑이 없는데요? 말랑이는 여기 다 준비되어 있지 우와 말랑이다 예쁜 게 엄청 많아 신난다 우와 여기가 말랑이 거래장인가? 어? 뭐야 오비키? 어? 박생! 너 말랑이 거래하러 왔냐? 어 말랑이 거래하러 왔는데 넌 어디야? 난 보다시피 천국! 근데 넌 어디야? 난 왜 지옥 온 거야? 짜증나 너 또 뭐 심술부리는 일 했냐? 시끄럽고 갖고 온 거나 내놔 천국 거니까 좋은 거겠지? 아! 난 천국 걸 갖고 너는 지옥 걸 같겠네? 뭐야 진짜 그러겠네 나한테 안 좋잖아 지옥 오길 잘했다 지옥 오길 잘했다 일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난 이거 뭐야 괴물? 괴물말랑이 입에서 구역에서 벌vere cause 출근한거 초인껀블 말랑이 이거 초과 멈춤도 와 아 우리의 5 으 으 어 주인껏 말랑이 나 저거 갖고 싶었는데 무조건 승인 그래 으 으 으 으 으 반가워 새 친구네 나누어 맘이 튀어나오 내 엇 뭐지 딸기말랑이잖아 어? 나 이거 갖고 싶었는데 진짜 최고다 뭐야? 딸기 말랑이가 왜 나와? 지옥에 있을 때는 저거 저 말랑이 밖에 안 나왔었는데 딸기 말랑이 말랑말랑말랑말랑 그래? 나 저거 많이 갖고 놀았으니까 예쁜 추임권말랑이 받았잖아 뭐야? 분명히 아깐 안 그랬는데 왜 개구리알들이 깨져있어? 뭔가 이상해 지옥에 오니까 말랑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말랑이가 터졌잖아? 어? 그럴 리가 없는데? 아까 안 터졌었는데? 너 이렇게 터졌잖아 너 사기칠래? 어? 깜짝이야 너가 확인해봐 터졌잖아 개구리알 터졌잖아 어? 아니라니까? 이거 봐 아니잖아 뭐야? 진짜 안 깨졌네? 이리네? 여기선 또 말랑이가 터졌잖아? 어? 그래서 지옥인가 봐 거기만 가면 그러네 당황스럽게 시끄럽고 다음은 이거 어? 누르면 나오는 바람쥐? 어? 맞아 사실 고장나서 안 나오지 고장난 거 가잖아 옴비기 어? 그럼 나는 이거야 어? 귀엽잖아? 아? 그걸로는 어리름도 없지 추가해주세요 추가 추가? 이 다람쥐는 누르면 엄청난 게 또 나온단 말이야 추가하라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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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하라고 엄청난 게 나와? 음 그럼 이거야 수박 파빗 수박 수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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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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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박 파빗? 그래 승인해지지 승인 승인 뭐야? 곰 상태가 왜 이래? 아깐 안 그랬는데 곰이 떼가 탔잖아? 아? 그래도 촉감은 좋군 오비키 바보같이 다람쥐에서 뭐가 나오기는커녕 다람쥐도 안 나온다고 어? 귀엽다 안녕 어? 뭐야? 나오잖아? 우와 귀엽게 행기다 우와 이거 다람쥐 누르니까 진짜 재밌는 장난감이 나왔어 오우 뭐야? 뭐야? 진짜 다른 장난감도 나오잖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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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 천국 와서 말랑이 거래하는 거 너무 재밌다 여러분도 재밌게 보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신기한 천지 말랑이 거래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도 천국 말랑이 거래 가고 싶어 다음엔 누가 천지 말랑이 거래를 했으면 좋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 나 나 박세인 쓰라고 박세인 나도 천국 말랑이 거래 하고 싶어 좋아 오늘도 신나게 천국에서 말랑이 거래하기 대 성공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자